집에 들어가기 너무 무섭다 어? 뭐지? 오리온 0점? 깨끗해 깨끗해 내일 시험지 깨끗해 야 오리온 너도 0점 받았어? 응 오바퀴 누나 나 0점 맞았어 뿡뿡 우리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진짜 많이 혼나겠다 맞지? 허우 누나 이제 우리 어떡해 뿡뿡 엄마한테 혼나 오리온 다녔습니다 워왕 빵빵뿡뿡뿡뿡뿡 엄마 아직 안 왔나봐 다행히되 깨깨깨 그럼 나는 태권도학원 가서 숨어야지 태권도학원 끝나면 어떻게 할건데? 태권도학원 끝나면? 음... 몰라 에휴 대책 없다 진짜 누나 누나 우리 빵좀 맞은거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 안돼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샤샤 아 깜짝이야 이 시험지를 엄마 몰래 숨겨서 안 걸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샤샤 오 정말요? 그럼 얼마나 숨겨놓고 안 걸리면 돼요? 오늘 한 시간 동안만 안 걸리면 됩니다 샤샤 오 한 시간 동안? 그럼 안 걸릴 수 있지 캣캣캣 혼리온 할 수 있지? 해보자! 음! 그럼 이 시험지를 숨겨보겠습니다 우선 제 방 책상 아 여기는 무조건 걸릴 것 같고 책상 밑에 붙여볼까? 여기는 좀 걸릴 것 같고 혹시 베개 밑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안 걸리겠죠? 캣캣캣캣 딱 걸릴 것 같은데 너는 어디다 숨길건데? 나는 등장 밑이 어둡다 등장 밑? 거기가 어딘데? 엄마가 자주 들락날락하는 부엌에 숨길거지 캣캣캣 부엌에 부엌에? 딱 걸릴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안 걸릴 수 있다고 잘 봐 캣캣캣캣 뿜뿜뿜뿜 어디어디어디 잘 봐 이런 데다 숨기는 거지 뿜뿜 그럼 진짜 못 찾겠지 응? 진실? 너무 잘 보이잖아 등장 밑이 어둡다 원래 더 잘 보이는 곳에 숨겨놔야 못 찾는 거야 뿜뿜 안 되겠네 이러다가 다 걸리겠어 다 걸려 왜? 안 돼? 야! 오류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숨겨놔야 돼 알겠어? 응 알겠어 오늘 날씨도 참 좋다 아이 가만있어봐 아빠한테 한강가서 라면 먹자고 할까? 뭐야 이거? 오늘 시험 점수가 나왔어? 확인해야겠군 좀 있으면 엄마가 온다고 잘 숨겨놔야 돼 그렇다면 나는 침대 밑에다가 여길 찾아보진 않겠지? 나는 천재야 그렇다면 나는 이 소파랑 소파 사이에 넣어버리면 못 찾겠지 뿜뿜 캣캣캣 방글방글방글방글방글방글방글뿜 우리 형 다 숨겼어? 응 붕붕붕 내 방구로 먹어라 붕붕붕 왜 저래 진짜 엄마 엄마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안 돼 너네 오늘 시험 나왔다며? 엄마가 오늘 다 봤어 알림 왔어 네 둘다 말 안 하기로 하는 거야? 그니일났다 그러면 엄마가 직접 찾아봐야지, 응? 으, 큰일 났다. 내 방으로 들어가신다. 어, 가만히 있어두자. 시험지를 어디다 숨겨놓을지? 뭐 책상은 아닌 것 같고. 으, 안 돼. 베개 밑? 여긴 없네. 여긴 없고. 휴, 저기다 안 숨겨놓길 잘했다. 봤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부엌으로는 먼저 안 가잖아, 깨깨깨. 그러네, 방을 제일 먼저 들어가네. 음, 이불 속에 넣고. 여기 다 안 숨겼어? 일단은 패스. 휴, 안 걸렸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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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리온, 10분만 더 버티면 돼. 오호, 그 토끼가 한 시간 안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했지. 계속해. 음, 설마 부엌에 숨기진 않았겠지? 음. 뭐 이런 데는 없고. 으아, 안 돼. 설마 수, 소파에 숨겨놓은 거 아니야? 소파 아니야? 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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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여기 있나? 여기도 없네. 어? 땡땡땡!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통과! 어! 엄마가 멈췄어! 여러분은 0점짜리 시험지를 좌에 숨겨서 통과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엄마한테 시험지를 걸리지 않습니다 뿅뿅 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좋다! 뿅뿅! 어? 얘들아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뭐 먹을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우와! 응? 뭐 하라고? 엄마!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치킨 치킨! 맨날 치킨이야! 치킨 치킨 치킨! 그래 기분이다! 오늘 치킨 먹자! 예! 신났네! 别 갈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0점짜리 시험지 숨기기 대성공! 뭐? 0점짜리 시험지를 숨겨? 어디 줘봐! 어? 응! 그게 아니라! 어디서 0점을 맞아왔어? 1이네, 줘봐! 으악! 큰일이다! 어려운 너 때문에 걸렸잖아! 으악! 살려주세요! 꼬부뭐부 부아! 나는 부자다, 부자! 부자여서 나는 난 공부도 안하고 편하게 산다! 우아! 수고하자! 뭐야, 큰 꿈이었네. 흰, 너빠쇼! 오랜만에 복권을 구매했네. 나는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숫자를 구매했지. 아마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네. 이 당첨금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줘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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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저, 저. 아이, 저. 어디로 간 거야? 아адц у Point 저는το 은혜야 var Eliseu Early 엎ь, 잠깐만.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했는데? 아 ik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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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ke 캐캐캐캐캐캐캐ER 다녀왔습니다 왕왕 뭐냐? 야 킥보드를 집에 갖고 들어오면 어떡해 응 왜냐하면 킥보드는 내 친구니까 킥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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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종이 뭐야? 뭐가 응? 응? 어? 이게 뭐지? 로또 너 로또 샀어? 로또가 뭔데? 복권 같은 거 이 숫자 다 맞으면 큰 돈을 주는 거야 큰 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몰라 내가 산 거 아니야 너 공짜로 로또 받았다 웃기다 킥킥킥킥 오면서 그냥 날라왔나 봐 왜? 신기하다 킥킥킥 엄마한테 자랑하자 뿜뿜 그래 킥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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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4회 로또 나눔 행복 시작 반갑습니다 로또 나눔 행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뽑는다 오늘은 무슨 번호 뽑는다 번호 뽑는다 과연 오늘 1등에 지금이 1084회인데 혹시 똑같은 거 아니야? 맞네 1084회 똑같은 거네 우와 지금 하는 거네 10개 숫자 맞나 보자 1개는 맞을 수 있을걸? 보자 보자 추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번호는 29번 우와 번호 맞았다 자 두 번째 행운의 숫자의 볼은 42번 예 두 개나 맞았어 누나 잠깐만 두 개나 맞아? 웃기다 웃기다 자 세 번째 볼입니다 33번이네요 오 누나 3개 맞았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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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3개 3개 맞았다 3개 3개 맞았다 3개 야야야야 좀 좀 지금 심각해 심각해 3개 다 맞았어 누나 이러다가 다 맞는 거 아니야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과연 다음 볼은 몇 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네 번째 볼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볼 속성이 뛰어나서 너무 편하게 오 야야야야 뭐야 그래 그러지마 그러지마 뭐야 미안 내 엉덩이를 눌렀어 아 진짜 잠깐만 몇 번이야 몇 번 게다가 지금은 13번입니다 이제 보너스 볼도 뽑아야죠 마지막 보너스 볼 5번입니다 제1084회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29 42 33 8 12 14 5 축하드립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우리가 로또 1등이야 로또 1등 15 로또 1등 10번 와 와 esca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잠깐만 어 이거 엄마가 알면 분명히 너네 다 흥청망청 쓸거잖아 이리 줘 엄마가 잘 갖고 있다가 너네 대학갈 때 줄게 이리 줘 얼른 줘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가 세뱃돈 뺏긴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누나 절대 안 돼 절대 지켜 우선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 절대 비밀 비밀 ется 이 키 청소 왜 이렇게 일렬 무슨일 unseren 어머니 없었습니까 아 0 아 진짜 뭐야 피키 prayed 뭐 reconstruct 또 톡톡인가 틱톡인가 찍고 있네? 톡톡 들어간다? 무슨 일이야? 엄마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공부야? 네 숙제가 있어서요 얘네가 진짜 웃긴 해 야 너는 뭐 잘못했지? 아닙니다 어머니 수상하네 그래 열심히 해라 10억 받으면 사고 싶은 거 슈퍼 컴퓨터 음악 작업실 키보드 예쁜 옷 YG 인수하기 복숭아도 이거 마지막이야 잘 익었네 이거 얘들아 과일 먹어 과일 와 키키키키 엄마는 무슨 과일 좋아해? 엄마? 엄마는 참외랑 포도 좋아해? 참외랑 포도 평생 엄청 많이 먹게 해줄게 키키키키 아유 우리 아들 효자네 효자 엄마가 엄마가 아주 감동이야 엄마가 아주 감동이야 응? 최고 해 해 그렇게 그렇게 해 엄마 나는 엄마 맨날 다른 나라 놀러 갈 수 있게 해줄게 맨날? 맨날 해야 한다면 야 너무 좋겠네 엄마 10억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 어? 우리 10억? 엄청 많은 돈이지? 얼마나 많은 돈이야?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지 집도 사고 응? 집 사면 끝이겠다 야 자 집 사면 끝나? 헉? 그거밖에 못해? 그거 밖이라니야 집이 있는 게 엄청 감사한 거야 응? 야 흐흐흐흐흐 집이 대단한 거였네 근데 갑자기 10억은 왜? 왜? 어 그게 로또가 어 엄마 로또가 당첨되면 10억을 준대 TV에서 그러더라고 아 겁밖에 안 준대? 너 조용히 해라 누나 1등 받아도 집 사면 끝나? 집이 어디야 집도 엄청 대단한 거야 너 평생 그러고 집 못 사 누나 근데 이 돈 어떻게 찾아? 이거는 누나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너는 무조건 비밀을 지켜야 돼 알겠어? 어 무슨 비밀을 지켜? 헉? 악마 박사일 누나다 악마 박사일 누나 아 조용히 해 조용히 나 다 들었어 뭐? 로또 당첨? 응 으악 안 돼 악마 박사일 누나가 알아버렸어 진짠가 보네 모르고 있었는데 이 안 돼 비밀을 지키긴 진짜 글렀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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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또를 오리온이 주었고 이 번호가 1등이라고? 음 1등이 얼만데?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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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이면은 맨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아이폰도 아이패드 신상 나올 때마다 맨날 바꾸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그렇지 근데 엄마가 알면 우리 무조건 다 뺏겨 내가 너네 아줌마한테 다 일러야지 아 박사일 누나 때문에 다 망했어 어떡하지 반반해 뭐? 이 로또 금액 너네랑 나랑 반반 나누자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너 뭘 했다고 반을 줘 너네 이 로또 돈 어떻게 찾는지는 알아? 아니 그거야 알아보면 되지 미성년자는 돈 못 찾아 그럼 어떡해 누나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하하하하하 좋은 방법? 응? 뭔데? 내가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분장을 하고 가서 돈을 찾아오는 거지 하하하하하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내가 나이 들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봐 하하하하하 말이 되는 소리래 그리고 넌 아무것도 안하고 우리 돈에 눈독 들으려고 하고 있어? 뭐라고? 너네 너네 다 잃어버린 거야? 원래 내 돈인데 내가 가져온 건데 야 까불지마 아 이거 안 놔? 야 이거 놔라 너가 먼저 안 놔? 놔라 너 진짜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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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청 멀리 날아가네? 저거 못 찾아? 망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차피 나도 못 가질 거면 너네도 갖지마 심술부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로또 종이 이 로또가 같이 나한테 돌아왔네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구나 하하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 아 며칠을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없다 속상해 이 케 케 케 지저귀는 새처럼 산질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지저귀는 새처럼 산질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지저귀는 새처럼